강래구 영장 기각 이 문제로 한번 토론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이죠. 윤재남 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영장을 기각했는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압수해 피의 후 피의자의 직접 증거인멸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을 하도록 회의였다. 단정하기 어렵다.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의 증거가 임멸했다고 장차 증거를 임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거 보면요. 최근에 강래구가 직전에 돈을 줬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돈 최근에 줬다고 이야기해라.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지금 더군다나 본인이 검찰의 소환 요청을 두 차례나 전화를 받지도 않고 그 다음에 본인이 또 여러 가지 증거인멸하기 위해 사람들과 소통했던 이런 기록들도 나오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검찰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바로 재청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우리 서변호 선생님. 윤재남 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일단 저희가 사실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존중합니다마는 그런데 최근에 법원장이 바뀌면서 영장전담부장판사들도 새로 임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면서요. 지금 판사들 만나서 저도 식사도 하고 술도 많이 합니다. 판사들이 술자리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서변호사. 판결. 재판도 정치야. 재판도 정치야. 옛날에 누가 이야기했죠.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재판은 정치다 이야기한 나라 애 있었어요. 지금 순진하게 판사가 쓴 몇 줄짜리 문구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분석하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판사 성향이나 어떤 정치 성향인지 이런 것부터 근본적으로 분석을 좀 해봐야 됩니다. 지금 김명수가 퇴임을 앞두고 상당히 위협을 느끼는 것 같아요. 신변의 위협을. 그러니까 법원장이나 영장 담당도 바꾸고 그리고 처음에는 판사들이 압수수색도 못하게 하려고 했어요. 압수색할 때도 피의자 불러서 물어보고. 물어보고 왔나 그러잖아요. 신문하고 해라. 그러면 이게 다 통길 수 있잖아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번에 그러면 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 우리 사법 역사상 최초로 법관들이 직접 투표한. 추천하고 투표한. 사람이 최초로 법원장이 된다. 중앙지법원장이 됐죠. 네. 최초로. 몇 번 남은 게 이제까지는 안 그랬거든. 중앙지법원. 이게 바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교육감은 정교조가 싹쓸이하잖아요. 그렇죠. 조직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법연구회가 한 20% 가게 된단 말이에요. 4, 500명 정도 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판사들이 한 2천 명 정도. 조직화도 있잖아요. 그렇죠. 조직화. 다른 사람들에게 뿔뿔이 흩어지는 거죠. 네. 오다 내렸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법관 추천을 해서 김정중. 김정중. 정중. 이분이 법원장이 된 거예요. 이분이 김명수의 최척근. 고향은 전라도 나주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고향에 따라 정치상에 뛸 수밖에 없어요. 전라도 나주 출신이고요. 나주. 그리고 이제 서울 배문고 논대 26기입니다. 26기 한동원보다 1년 선배죠. 이분이 김명수의 최척근이 법원장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법원장이 영장 담당 3명을 바꾸잖아. 그런데 그중에 가장 정치색을 많이 띈 게 윤재남인데. 여자분이 있죠. 네. 윤재남은 이제 자기 고향후배를 시킨 거죠. 법원장이. 바로 이제 전라도 남원. 전라북도 남원이군요. 남원. 네. 나와서 그런데 서울 상명 연대법대 나왔는데 31기 윤재남이 가요. 얼마 전에 제가 조금 전에 녹취록 했잖아요. 김진성. 위정. 이재명이가 위정 교사식인 거. 네. 맞아요. 김진성도 영장을 기각시킨 게 윤재남입니다. 윤재남 판사군요. 네.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셋째 사이. 한국타의 회장은 도망간다고 또 구속식이 났어요. 아주 편파적이고. 이번에 이 강래구. 이 사람에게 영장 기각되리라고 하는 좌파 패널들도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어제 제가 TV 나왔잖아요. 전부 다 이게 100%에 발부된다고 다 보더라고. 그렇죠. 영장이 기각되니까 제일 놀란 사람이 강래구야. 자기도 구속될 줄 알다가 강래구도 놀라고. 그다음에 검찰 한동훈장 검찰도 놀라고. 그다음에 패널 저도 놀라고. 온 국민이 놀랬죠. 이걸 제가 새벽 3시에 봤거든 기사를. 잠이 안 오더라고. 정말 이게 얼마나 화가 나는지 잠이 안 올 정도로 이런 정치 판사들이 이런 정치 판결을 내리니까 이게 앞으로 심각한 문제다. 윤재남. 이게 여러분 영장전담판사가 중앙지법은 3명이나 있죠. 3명이 돌아가면서 영장을 발부를 하는데 원래 영장전담판사를 법원장이나 대법원장이 최측근으로 심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인사는 게 뭐냐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하고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판사예요. 거기는 최측근들을 심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부지법은 여의도를 관할하거든요. 국회의원들 등등 걸리면 남부지법에서 하거든요. 옛날에 아시겠지만 이준석 재판한 것도 남부지법에서 했잖아요. 중앙지법은 대부분 사건들에 대한 구속 불구속을 전직 대통령도 그렇고 다 거기서 하기 때문에 영장전담판사의 어떤 성향이나 이거는 재판부 법원장 자기의 최측근 신복들로 심는 게 그동안의 관례처럼 되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김명수가 오늘 8월인가 9월인가 인계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만약 인계 끝나면 지금 여러 가지 걸려있잖아요. 본인이 걸려있어서 검찰이 아마 끝나자마자 저는 수사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안전장치로 지금 영장전담판사를 중앙지법원장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최측근으로 심었는데 이들이 보니까 최근에 이 판단에 대해서 상당히 상식을 뛰어넘는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걸 판결을 비판할 때요. 제가 오늘 너무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댓글을 많이 읽어봤어요. 영장기거 기사가 있잖아요. 댓글 보니까 이게 이재명이가 잘하는 욕을 써놓은 분들이 많더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재명이가 잘하는 욕이 있잖아. 형수의 어디 찢어버린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별명이 찧재명 아닙니까? 삐입니다. 찧재명. 이 판사가 여자다 보니까 이재명이가 하는 식으로 욕을 해놓은 글이 많은데 저희 우파는 제 말에 그렇게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우파는 저는 이게 법률에 따라 비판해보면 지금 이게 우리 돈 받은 사건의 판례가 있잖아요. 세 가지를 불문하고 구속합니다. 세 가지 불문하고. 하나는 선거의 종류를 불문하고 이 말은 공직선거든 조합장선거든 협회장선거든 어떤 선거든 당내 선거든 어떤 선거든 불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액수를 불문하고 5만 원뿐이 있던 10만 원뿐이 있던 100만 원뿐이 있던 액수를 불문하고 그 다음에 지고하를 불문합니다. 돈을 심부름했던 아니면 주범으로 지시를 했던 지고하를 불문하고 구속의 원칙이다. 원래 청도군의 조합장선거 때 20만 원 받은 분들 20명인가 구속됐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 판례가 돈을 뿌리는 거는 무조건 뿌리 뽑아야 된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4.19 때 그랬잖아요.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게 가짜뉴스. 사기꾼들. 그 다음에 돈 뿌리는 거. 그 다음에 테러 폭력 아닙니까? 따라서 돈을 뿌리면 무조건 액수 이하를 불문하고 지고하를 불문하고 선거의 종류를 불문하고 구속이 원칙인데 이런 식으로 강래구가 8천을 조달해서 자기가 다 뿌렸는데 이걸 구속 안 하면 앞으로 모든 선거에 돈 뿌리는 사람은 구속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저희는 판례를 가지고 법리적으로 윤재남 영장기억을 비판해 준다. 이재명 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영장기억됐다고 이 수사가 끝나는 수사는 아닙니다. 시작이고 아마 검찰이 좀 더 추가적인 어떤 사실을 수집을 해서 영장 재청구를 하게 되면 저는 다시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재명과 송영길을 연결해 주는 연결고리. 이게 지금 밝혀졌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송영길의 정무조정실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박용수인가요. 이 사람이 이재명의 성남 멤버 중에 하나였다. 이 성남시에 근무를 했던 모양이에요. 성남시에서 어공이죠. 여기도 특재료에서 근무하는. 근무를 하다가 송영길로 넘어와서 송영민의 정무조정실장까지 하고 보장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의문이 풀려요. 왜 이재명과 이심송심이었느냐. 그 이심송심을 중간에서 연결고리를 한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바로 이 정무조정실장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 돈봉투를 만드는 데에 있어서도 실제로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을 통해서 송영길이가 보고를 받고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로 지금 박용수 씨가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용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남시에서 공무원이 늘공이 있고 어공이 있죠. 이거 공무원인데 늘공 늘 항상 공무원이다. 늘공무원입니다. 그다음에 정무직 이런 게 어공이잖아요. 어쩌다 공무원이요. 그런데 늘공 중에 최고 높은 분이 이번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돌아가신 고 전형수 씨. 전형수 씨가 있죠. 이분이 3급까지 올라갔잖아요. 전형수 씨가 있고. 그다음에 이 어공 중에는 제일 높은 놈이 원래 정지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지상이가 몇 급입니까? 6급 하지 않았어요? 6급이죠. 지금 이게 정택진 신상진 밑에 실장은 5급이에요. 이제 올린 거예요. 원래 이게 정지상이가 6급이에요. 그런데 금방 저기 정책실장 해놓고 자기 결제를 한 거지. 원래 6급이에요. 원래 행시부터는 요즘 7급인가요? 5급. 5급인가요? 그런데 이 박용수가 2014년 11월달부터 2014년 11월부터 2018년 2월달까지 3년이 넘죠. 이게 5급으로 5급으로 이게 근무한 거예요. 5급은 뭐 센데. 급수만 보면 이게 비서관이잖아요. 그렇죠. 비서관이죠. 5급이면 이게 정지상이보다 높은 거예요 형식은. 그렇죠. 실제로 이게 정지상이가 높겠지만. 그런데 급수만 보면 비서관으로 3년 넘게 성남시에서 이재명의 새 측근으로 일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이런 측근을 송영길하고 필요하니까 연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송영길석에 보낸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때부터 큰 그림이 있었네. 그럼 이게 송영길이가 대표하자마자 이 사람이 정무조정실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의 원래 정무조정실장이 바로 정진상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이준석의 정무조정실장이 김철거의 아닙니까. 그렇죠. 김철거의. 정무조정실장은 가장 복심이 하는 거죠. 따라서 저는 박용수가 이재명의 복심이면서 송영길도 복심인 거죠. 이 말을 3단 논법에 의하면 결국 이재명과 송영길도 둘이 깐부다. 깐부다. 한몸이다. 완전히 한몸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충분히 볼 수가 있죠. 전당대회 할 때 송영길이가 심판을 봐야 되잖아요. 대표는 심판을 안 보고 이재명 캠프에 선수로 뛴 거예요. 그렇죠. 선수로 뛴 거예요. 완전히 이재명 편파적으로 11명에 12명 선수로 뛴 거죠. 그 결정적인 증거가 그겁니다. 원래 이제 이 선거를 할 때 우리가 재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모수라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정세균 그다음에 김두관 두 사람이 경선에서 라운드에서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우리가 투표를 하게 되면 전체 재적 몇 명 중에 몇 명이 찬성 반대. 그다음에 재적의 과반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송영길 집행부가 내린 결정이 가지고 제일 황당한 결정이 뭐냐면 정세균 김두관이 얻은 표를 무효표 처리를 해요. 무효표 처리를 하니까 분모가 줄어든 겁니다. 분모가 줄어드니까 당시에 원래는 이 막판에 이제 이낙연이 쫙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결선 투표를 갈 수 있었어요. 과반이 안 나왔어요. 50.73인가 그때 하여튼 이재명이 아는데. 만약에 이거를 정세균 김두관이 나온 표를 전체 포함을 시키면 과반이 안 돼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올라가면 그때 당시에 대장동 문제가 확 붉어져서 이낙연이 막 끌떄거든요. 그런데 송영길이가 무슨 결정을 했냐. 이거 두 사람 거 무효표다. 그러면 50.73으로 그냥 이재명이 이겨버립니다. 그런 게 결정적으로 사실은 이재명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때 4.452 아니냐. 4.452 개헌처럼 이런 데 비판도 많았고요. 그 외에도 전당대회 때 대리 투표를 한다. 이런 데 부정선거 의혹을 이당경 캠프가 많이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묵살해버렸고요. 무엇보다 대장동 의혹이 바로 나오니까 기관도 조정하자. 이런 것도 다 묵살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이번에 밝힌 빙산의 일각 돈 있잖아요. 돈을 대중 대부분의 돈을 든 게 인천의 사학가 있잖아요. 김모 씨. 그 딸이 이재명 캠프의 정무팀 핵심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결국에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송화대 정무팀까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아닙니까? 이 말은 돈을 다 조달하고 그 다음에 송영길의 핵심 습금들 있잖아요. 이 자들에게 전부 다 이재명 캠프에서 일했거든요. 이재명 캠프에서. 그래서 저는 지금 가장 붕괴하는 게 이낙연 측일계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낙연. 따라서 이번에 이 돈봉투 사건 있죠. 이게 영장은 기각돼도요. 수사는 저는 전혀 굴하지 않고 원칙대로 간다 봐요. 이럴 때 쓰는 말 있잖아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게 제가 의원을 찾아봤어요. 이 말을 많이 쓰는데 어디 놓으냐. 이게 제가 믿을 만한 책을 보니까 중동의 사막지대 있잖아요. 거기에 집 짖기는 개들이 많고 낙타가 기차거든요. 낙타들. 그러면 집 짖기는 개가 낙타가 오면 개가 막 짖는데 낙타들은 태연하게 지나가는데. 그렇죠. 이게 낙타가 사막의 기차 아닙니까? 여기서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책에. 그래서 저는 아마 검찰이 전혀 굴하지 않고 영장도 재청구할 거고 수사는 원칙대로 그대로 직전으로 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참 지금 제가 민주당 사람들한테 듣는 건 뭐냐면 당시에 이정근이가 워낙 설치고 다녀서 주변에 있는 송영길 측근들이 제발 저 사람하고 좀 같이 있지 마라. 좀 멀리해라. 그랬더니 이 송영길은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계속 옆에서 이정근이를 했는데 송영길한테는 이정근은 맨날 오빠오빠 그러면서 하니까. 그러니까 이 송영길 입장에서 보면 바로 돈도 많이 내오고 오빠오빠 그러고 하니까 엄청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뭔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후회를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재명 송영길 측근들이 결국 엎보다. 당신 옛날에 그 말 안 듣고 우리말 안 듣고 이정근이 그렇게 가까워하고 엎어주고 선거 때 가서 네 번이나 선거운동을 해주고. 그래서 옛날에 소문도 그렇게 났대요. 그 서초구에 하도 선거할 때 많이 오니까 아니 보통이 당대표가 이렇게 한 선거에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뭔가 좀 이상한 게 아니야? 뭐 이런 소문도 나왔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번 결과를 보면 결국 송영길이 큰 꿈이 있었거든요. 큰 꿈이 있었는데 결국 그 본인의 주변 사람 관리 하나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제가 송영길이는 좀 이렇게 술도 먹고 저녁도 몇 번 먹고 제가 밥값도 몇 번 넘어서 좀 압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송영길이가 저는 이제 절대 혼자 죽지는 않을 겁니다. 송영길이가. 만약에 지금 이정근이가 있잖아요. 자기 이제 꼴이 잘렸다고 엄청나게 붕괴합니다. 이정근 시간인데 저는 노트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네 만들었죠. 저는 이제 이걸 신병성이 높다 봐요. 왜냐하면 이정근 씨가 자기가 노영비도 친하고 송영길도 친하니까 자기가 들은 정보도 있고. 그다음에 박우식 씨라고 있잖아요. 이분이 노무현하고 친해가 송기인 신부한테 1억도 준 적이 있어요. 박우식 씨가 이제 자동 녹음한 것도 이정근 씨는 볼 수 있거든요. 재판의 정거니까. 그다음에 수행비서 정모 씨도 따라서 이정근이는 모든 자료를 볼 수 있으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 플러스 자기가 들은 거 하고 해가지고 노트를 다짱으로 돈에게 어떻게 로비가 됐냐. 그다음에 문재인한테는 어떻게 가느냐. 그다음에 문재인을 두 번 재수회가 대통령 받는 게 재수회. 그건 어떻게 됐냐. 그다음에 이재명 7위는 어떻게 됐냐. 그다음에 초대 식품의약품 유영진이라고 하잖아요. 유영진 있죠. 유영진. 이거는 그게 어떤가. 그다음에 노무현까지 다섯 장으로 모든 로비 내역을 적어놓은 게 있어요. 다섯 장짜리. 이걸 이렇게 1부에서는 신병성이 없다. 그런데 저는 달려봐요.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내용을 시사전을 외에도 다른 거 알아보니 이게 기존의 녹취록들하고 거의 부합합니다. 기존의 녹취록이. 내용 비슷한 게 많죠. 저는 팔만대장계라거든요. 어떤 기자가 이정근이니까 2만 대장경을 하길래 이정근이가 녹음한 게 3만 개. 박우식이 한 게 3만 개. 3만 개. 어림잡고. 그다음에 수행비서 박우식이 정모호 씨가 2만 개. 이게 8만 대장경이에요. 이 녹취록 보면요. 어차피 김영배 있잖아. 김영배가 재선 의의잖아. 이자가 박우식이 면회화하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렇죠. 녹취록하고 노터가 일치합니다. 그다음에 태양광화문 허인 아닙니까? 이것도 그게 일치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식품의약품 류경진 있잖아요. 여기 마스크 사업하는 게 단호입니다. 그렇죠. 마스크 그거 인허가 해주고. 이거는 녹취록과 노터는 거의 부합하는 거예요. 그것도 수사도 했잖아요. 이정근 할 때. 네. 따라서 저는 이정근 노터는 팩트다. 소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거기에 CD가 100억짜리 한 장 카톡으로 와 있고 CD 100억짜리 30장을 현금한다. 이런 게 노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짜 아니냐. 어떻게 3천억이 노느냐. 이게 순진한 거예요. 제가 박우식 씨 사업 규모를 찾아봤어요. 박우식 씨가 2008년도에 대출만 제1상호저축은행에 430억. 대출이요? 그다음에 산업은행 사는 자산운용에 650억. 그다음에 한국교원공제에 550억. 1,500억 이걸 대출받아서 자기 돈과 사업을 굴리면 금방 1조 단위됩니다. 그러네요. 우리 좀 이따가 인천 사기. 이 사람도 강원도에 7천억짜리입니다. 그렇죠. 7천억짜리죠. 그럼 자기 사업상 100억짜리 CD 3천억이 많습니까? 그렇죠. 이걸 국회의원 엘모 씨한테 황금행구단한테 오잖아요. 맞아요. 정거가 CD 번호까지 다 나오잖아요. 따라서 저는 오히려 이런 걸 봤을 때 이거는 완전히 다큐멘터리 팩트지. 이정근 노트는 허위가 아니라고 부르겠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까 서정욱 변호사가 잠깐 이야기를 한 분석을 했는데 이걸 왜 만들었을까라는 게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렇지. 녹취로 또 남긴 하는데 왜 이렇게 노트가 있었을까라는 걸 보면 아마 이제 이정근이 굉장히 억울하다. 왜 나만 갖고 그래? 뭐 왜 내가 누구 나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남편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변호사도 옛날에 한 번 그냥 정철성 변호사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것까지면 다 그냥 민주당 다 죽는다. 또군다나 이게 뭔가 억울한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뭔가 자기를 좀 방탄을 하기 위한. 뭔가 보호받기 위한. 저는 그 수단으로서 이걸 남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정치학의 평행이론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옛날에 링컨하고 그다음에 케네디 대통령 있죠. 이분이 걸어온 건 암살 과정이 보면 거의 똑같잖아. 그렇죠. 옛날과 지금의 비슷한 상황을 하면 평행 똑같은 게 있다. 평행이론이라고 그러죠. 제가 유동규하고 이정근은 평행이론이다. 이걸 요즘 방송마다 강조합니다. 종편에서도. 왜냐. 똑같죠. 유동규 씨가 자기에게 돈을 갖다가 온 거 끌어와서 돈을 써가면서 죽도록 일했잖아. 어리지켰잖아. 그런데 나중에 철저하게 헌신작처럼 버림받았죠. 완전히 평당했잖아. 너 철건도 아니야. 너 나쁜 놈이야. 그랬더니 유동규 씨가 지금 그러면 폭로 다 하겠다. 다 완전히 진실을 폭로하고 있잖아. 그런데 이정근 씨도 똑같아요. 이정근 씨도 유동규 씨처럼 정말 내가 있는 거 없는 거 돈 다 끌어오고 가져와서 당을 위해 이재명을 위해 송영길을 위해 썼는데 그렇죠. 이제 와서 갑자기 내를 철건이 아니고 또 버리잖아요. 그렇죠. 꼬리짜리기로. 이러니까 이정근 씨가 모든 걸 폭로해보자 이렇게 노는 거거든요. 맞아요. 따라서 유동규하고 똑같은 이런 심정으로 폭로전을 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정근 씨를 우리가 너무 가볍게 꼬리로 보면 안 됩니다. 이분이 나름대로 실세예요. 원예위원장이 갈 수 있는 최고 자리가 사무부총장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대선 캠프에도 총무본부의 부본부장을 했어요. 했잖아요. 네 번 출마한. 나름대로 이게 정권 내에는 실세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폭로가요. 결코기 꼬리짜리기로 끝날 수는 없다. 유동규 사건처럼 파장이 커질 것 같아요. 올해의 인물 아마 연말 되면 선정할 텐데 올해의 인물에 아마 이정근 유동규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두 명의 어떤 변심 폭로가 정말 대한민국 정치권을 완전히 흔들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